스타일링 스테로롱 어디 가나요? 지금 저희는 어디 가세요? 스테로롱 스테로롱 스테로는 아니고요 갯벌 가요 갯벌 오늘 뭘 캘건가요? 오늘 뭘 캘까? 산 낙지? 구독해주세요 빵빵 안녕하십니까 태아 태아 오늘은 뭐 할거죠? 까먹었지? 오늘은 태이랑 쪼꼬맨가 갯벌 체험할거에요 갯벌 바로 뒤에 있죠 여러분 보여요? 우리 오늘 많이 캐기로 했지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그럼 지금부터 고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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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드디어 첫번째 두루루 첫번째 발견 너무 애기니까 놓아주도록 하겠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또 발견 네 숲구멍 있는데를 파주세요 페이도 잠깐만요 아빠 빨리 해볼게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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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입 왠지 pro 가리빙 아 봐라! 아 잠깐만 여기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요! 여러분 미안합니다.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가자! 자리 묻어져. 여러분 두 번째! 근데 걔도 너무 애기다 크지? 네요. 아 저의 소리예요 지금! 갈매기들이! 갈매기들이 왔으면 저는 심심이 안 맞았나 봐요. 넌 내가 다 빼먹었지? 인증만 찾아서 해줘! 세희야 우리 잠깐 줄까? 네요. 여러분 소코미 언니는 마사지를 해주겠어요. 아우 스티브를 도와주라! 여기 가져갔습니다. 여러분 제가 해줄게요! 이거 와보세요! 세희의 첫 축제! 혜택을 축하!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제 스스로 할 수 있어! 해봐! 해봐! 할 수 있어 하나, 둘, 셋 엄마, 내가 살짝 도와줄게 뭐야? 우와 이거 진짜 힘껏 있어! 오빗이 보다 오오오 으아 아끗아 아끗아 아 그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조카맨이는 방구쟁이 어머 방구쟁이로 하겠는데 조카맨이 방구쟁이 아니구요 어머 이게 방구야 너 왜 그러냐 오아 으아 아 Crawl 지금 열하면 완전 생생한거야 이게 뭐야 조심해 누가 말이 안 빠진다고 그랬어? 누구야? 내가 어떡하냐? 내 신발이 안 나와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떡해 가다로 갈거야 갈거야 갈꺼야 갈꺼야 와 이거 진짜 예방이네 신발이 안나와요 여러분 제 신발이 없어지고 있어요 안돼 자 엄마 신발 캐내기 빨리 가 엄마 신발 캐내주세요 점점 들어가 어떡해 언니 이거 어떡해 하나 둘 오 마이 갓 이쪽은 살렸어 신발 오마이 어떡해 됐다 됐다 테리야 아니야 이거 재밌는거야 되게 어 재밌어 저쪽으로 가자 가자 테리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완전 익혔어요 우와 정례 사람들 엄마 신발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엄마 옷 다 버렸어요 엄마 옷 다 버렸어요 이거 뭐야 여기 붙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야 뭐였나 보고 뭐였나 보고 뭐였나 보고 뭐였나 보고 뭐였나 보고 그게 쏘지 다시 테리 완전 크게 쏘지 테리 하트다 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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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테리 이번에 와봤는데 아무것도 없겠어요 다음에 꼭 켰어 꼭 켤게요 맛있는 거 다음에 많이 켜도 테이야 오늘은 실패했지만 꼭 켜겠어 빠이빠이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